자 카드를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7 하나 둘 셋 넷 뭐라 그러죠 7포카 7포카를 준비했구요 2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2자죠 그럼 7포카를 갖고 아 7자를 하나 빼고 제가 2자를 앞에다 넣고 확인을 시켜 하나 둘 셋 네 장 아무 이상 없는 네 장의 카드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흔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다 2로 변하는 마술입니다 2포카가 됐죠